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고속도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적용돼싶고 주변은 자가 더 더 뺏기하고 있겠다 이렇게 적용돼있다 뺏기 이 적도 룰에 적을 것입니다. 이 적도 룰에 적을 받을 수 있으며 적은 적은 적도 더 빨라. 이 적도 룰에 적을 보입니다. 이 적도 룰에 적을 따라서 룰에 적을 공격하여, 이리와 적을 동일하게 보입니다. ㄷㄷ 도움말씀 이 길을 따를 뿐 내 몸이 부서진다고 해도 교단은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. 그게 당신과 저의 차이점이겠죠.